오늘도 퀴즈 미션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어떤 퀴즈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그럼 먼저 저번 퀴즈 미션의 정답부터 발표해볼까요?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현우? 현우는 매년 정말 많은 국기를 봤던데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화함을 이루는 것 듀엣은 파트너를 신경쓰며 함께 어울려 불러야 하지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배토의 꿀잠 초음파를 맞았기 때문? 꿀잠 초음파라니 나도 한번 맞아보고 싶은걸 그럼 오늘의 퀴즈를 내겠다 첫번째 퀴즈 시야가 좋아하는 머핀은 무슨 맛일까? 두번째 퀴즈 제이가 시야의 주변을 맴돌았던 이유는? 마지막 퀴즈 시야와 제이 모두 좋아하는 운동은? 이번 퀴즈도 모두 잘 풀 수 있겠죠? 그렇겠죠 이젠 다들 익숙해졌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퀴즈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 퀴즈